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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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정치를 담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세종판생 621졸이죠. 죽기 6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해입니다. 이 같은해에 우리 한글에 새로운 이drilled 소식이 의미를 더하는 뜻깊은 전식 소리 글자 한글 디자인전을 오늘 선보이게 되어서 무척이나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종께서는 글을 부르는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 단순 명료한 표음 글자 최대인 한글을 만들어 소리의 길을 열었습니다. 한글은 철저히 사용자 관점에 맞춰 기획하고 만들어진 문자죠. 현대 디자인의 본질적 가치와 함께 맞닿아 있습니다. 정인지는 후빈정원 헬의 서문에서 소리를 바탕으로 글자를 만들어 만물의 점을 통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소리와 상호작용하는 한글의 문자적 구현성에 주목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희 전시회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바로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의 탄생 원리와 소리를 나타낸 한글 전시를 위해 저희 한글박물관 직원과 참여 작가들이 오랜 시간 또한 협업을 통해 시녀를 기울여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번 전시는 2016년부터 저희 한글박물관의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한글 실험 프로젝트의 두 번째 전시입니다. 한글 실험 프로젝트는 한글의 원리와 조형성에 대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현대적 가치와 가능성을 발굴하여 한글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넓히고자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글 디자인의 창작과 나눔의 장으로 한글박물관의 역할을 확정하여 다가오는 4.3 행동시대를 선도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글 디자인 플랫폼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주제로 한글 실험 프로젝트의 세 번째 전시를 국내외에서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글은 이제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서 한국문화의 대표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희 국립한글박물관은 국가 브랜드인 한글의 가치와 한글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